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도가 사할린 한인을 초청해 민관협력의 장을 마련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사할린 동포의 이주 역사와 삶을 들어보는 이야기 시간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. 이 자리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돈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사할린 한인들의 높은 삶의 질 영의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또한 충남도와 러시아 교류협력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